우와, 이걸 바로 때려버렸어요. 그렇죠, 옆줄을 잘 뺐습니다. 이지훈. 됐어, 정훈이 좋아. 정훈이 좋아! 좋아요. 이 정훈이 좋았습니다. 정훈이, 정훈아 뒤쪽으로 쳐져야지! 정훈아 뒤쪽으로 쳐져야지! 반대편 뒤쪽에 이지훈이 넘어옵니다. 이지훈, 전화겸이 따라가죠. 뒷공간으로 잘 배치하고 있어요. 전화겸 옆에는 이지훈, 지금 8번과 10번은 이렇게 한 쌍이에요, 지금. 짤라, 됐다, 짤라! 던지기, SMC. 자, 승민재. 그렇습니다, 승민재 지금 왼쪽으로 넘어갔고 센터 쪽인 이지훈. 자, 오, 그럼 날아가잖아요! 자, 오, 그럼 날아가잖아요! 2호, 김지원. 김지원이 좋은 위치에서 몸으로 막아냅니다. 나가자, 나가자! 오케이! 굿! 밀었어요, 밀었어요, 밀었어요. 어, 네. 이지훈이 밀었습니다. 이지훈 씨. 네. 정훈, 사람, 정훈, 수비, 블록! 정훈아, 어디 서야 돼? 어, 정훈! 자, 여기서. 어, 벽을... 정훈아, 어디 서야 돼? 더, 더, 정훈! 우리가 프리킥이나 하잖아? 그럼 두 명이 있을 건데, 앞에 벽을. 두 명이 어떻게 쓰냐면, 정훈이랑 같이 해서 두 명만 딱 쓸 거야. 위치를 어느 정도 쓸 거냐면, 여기 서 있어. 그러면, 주심이 그럼 좀 물러나세요 할 거야. 그러면 그때 물러나. 그렇지. 그 전에는 물러나지 말고. 벽을 조금 조속을 해야 될 것 같아요. 블록! 벽 쏴야지! 정훈아, 벽 쏴야지! 정훈아, 어디 서야 돼? 정훈! 어, 벽! 자, 벽을 조금 조속을 해야 될 것 같아요. 한동윤이 오른발. 이거 각이 보여요! 정훈! 각이 보여요! 정훈! 조속을 해야 될 것 같아요. 한동윤이 오른발. 이거 각이 보여요! 이건 각이 보이는데. 그러니까요. 저희가 지금 이게 각이 열려 있었기 때문에. 오케이! 정훈아, 벽 쏴야지! 정훈아, 벽 쏴야지! 아, 안돼 안돼 안돼. 딱 골로 들어가냐, 그렇지? 사실 이거는 골키퍼가 보고 위치를 조정해줘야 되는데. 아직까지는. 아직 뭐 그걸 할 수 있는 건 아니니까. 저희에게는 이제 그 각이 보였는데. 지금 저희가 딱 보였던 그 각 그대로 들어갔단 말이에요. 맞아요, 예. 예.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